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목이 극도로 마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워터홀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체크해보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버호가 아마 먹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그런데 굉장히 떨리네요 이렇게 끈적거려요 이거 팍팍이 죽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비웃을게요 무슨 맛이냐면 비숫가루 아시죠 비숫가루 비숫가루를 완벽하게 농축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산물하고 섞어서 막 버무립니다 떡처럼 딱 그 맛이에요 그 맛 그런데 이게 웃자고 찍은 컨텐츠이긴 한데 약간 울컥하네요 호버호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팍팍해요 이거는 수분기라도 있죠 사장 감안해서 그것도 완전 그냥 가루덩어리던데 호버호가 진짜 못 마를 것 같은데요 이 목이 메이는 게 울컥해서 메이는 건지 머터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먹기가 힘들 정도로 뻑뻑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른 대나무를 먹잖아요 최악일 것 같습니다 왜 푸버호가 병 났는지 알 것 같네요 계속 못 먹고 있어요 마냥을 덮여가지고 미닛맥을 사놓게 했거든요 정산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푸버호가 이런 느낌이구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여기에다가 마른 대나무를 먹잖아요 최악일 것 같아요 진짜 밝게 찍으려고 했는데 약간 세드무비로 또 끝나네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러니 물고만 다니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무기 심지어 푸버호는 동물이라서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 말도 못 하고 더운데 그러니까 물고 다녔죠 먹을 건 없지 목은 마르지 버리기는 너무 소중한 음식이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희 이제 미닛메이드 먹을게요 밥할 거 Cette 일어나 이거를 ir 사과 남부ppers 이었습니다 많이 먹는데